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 간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데요. 서울은 14주 연속 매매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지방은 부산 등 주요 광역시조차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역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강세만 이어지고 지방 아파트 전세 가격은 하락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 공표 지역 전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한 지역은 지난주 84곳으로 전주 대비 줄었습니다. 반면 보합지역과 하락지역은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수치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1%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0.07% 상승세가 유지됐는데요. 서울은 0.15%에서 0.18%로 상승폭이 또다시 오르면서 1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 대비 0.05%의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한 상황인데요. 거래가격 상승 후에도 매도 희망가격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인근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까지 확대되면서 상승폭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강북지역 14개구는 전주 대비 0.17% 올랐습니다. 마포와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단지들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성동구는 행당과 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0.38% 용산구는 이촌 문배동 위주로 0.31% 마포구는 공덕과 염리동 대단지 위주로 0.31% 올랐습니다. 마용성 지역 외에도 광진구가 구이와 자양동 위주로 0.29% 은평구는 응암과 진관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23% 올랐습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 매매가도 강북과 동일하게 전주 대비 0.18% 올랐습니다. 서초구는 서초와 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0.29% 영등포구는 당산과 물레동 역세권 위주로 0.20% 송파구는 잠실과 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0.20% 강서구는 화곡 염창동 위주로 0.18% 강동구는 고덕과 명일동 위주로 역시 0.18% 올랐습니다. 인천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6% 올랐습니다. 지난주 상승폭과 동일합니다. 중구는 운서, 운남동 영종 국제도시 위주로 0.24% 부평구는 십정, 삼산동 대단지 위주로 0.07% 미추홀구는 관교와 도화동 정주여권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0.06% 연수구는 송도 국제도시와 연수, 청학동 내 역세권 단지 위주로 0.05% 올랐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도 지난주와 동일한 0.02%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는 가운데 과천시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부림과 벼량동 위주로 0.38% 성남 분당구는 구미와 서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0.33% 성남 수정구는 창곡과 고등동 교통호재가 있는 신도시 위주로 0.10% 안양 동안구는 관양과 호기동 위주로 0.09% 수원 장안구는 천천동과 정자동 학군지 위주로 0.09% 상승했습니다. 반면 지방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는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방중 5대 광역시는 전주 대비 0.07%, 세종은 0.13%, 8개도는 0.04% 떨어졌습니다. 부산과 대구는 지난주 하락폭과 동일한 마이너스 0.07%, 마이너스 0.15%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세종의 경우 지난주 하락폭인 마이너스 0.04%보다 0.09%포인트 키운 마이너스 0.1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8개도 중에서는 전북만이 유일하게 하락이 아닌 보합세를 기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매매가격뿐 아니라 아파트 전세가격도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모습인데요. 서울의 경우 58주 연속 전세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벌써 만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0.04% 상승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17%에서 이번주 0.19%, 인천은 지난주와 동일한 0.13%, 경기도 역시 전주와 같은 0.07%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이번주 수도권 전체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보다 0.07%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역 내 선호단지 중심으로 입주 가능한 매물의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임대인의 희망가격 수준에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있고요. 대기수요가 인근 단지로 이전되는 등 서울 전체 전세가 상승폭은 더 커지는 추세입니다. 서울 강북 14개구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23% 올랐습니다. 최근 은평구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은평구는 녹번과 불광동 신축 위주로 0.35% 전주 대비 올랐습니다. 이어 성동구는 금호동 사과와 옥수동 위주로 0.30%, 중구는 신당동과 황학동 위주로 0.29%, 마포구는 도화동과 아현동 주요단지 위주로 0.28%, 종로구는 무학과 창신동 위주로 0.26% 올랐습니다. 서울 강북 11개구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0.16% 올랐습니다. 동작구는 흑석과 사당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24%, 구로구는 구로와 오류동 준신축 위주로 0.22%, 관악구는 봉천과 신림동 위주로 0.21%, 영등포구는 신길과 영등포동 위주로 0.20%, 강서구, 내발산, 염창동 위주로 0.18% 올랐습니다. 인천아파트 전세가격은 같은 기간 0.13% 올랐습니다. 전주와 같은 상승폭입니다. 중구는 저가 매물 소진에 따른 운서와 중산동 위주로 0.19%, 미추홀구는 도하와 용현동 준신축 대단지 위주로 0.18%, 서구는 청라와 당하동 정주여권 양호단지 위주로 0.18%, 남동구는 구월과 남촌동 대단지 위주로 0.14%, 부평구는 구산과 갈산동 위주로 0.10% 올랐습니다. 경기도도 전주와 동일한 0.07%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안양동안구는 입주물량 영향으로 관양과 비산동 위주로 마이너스 0.19%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광명시는 일직과 철산동 신축 소형 규모 위주로 0.28%, 시흥시는 논곡과 하중동 위주로 0.26%, 성남중원구 여수와 은행동 역세권 위주로 0.20%, 부천 오정구는 여월과 원종동 구축 아파트 위주로 0.19% 올랐습니다. 5대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아파트 전셋가격, 수도권과는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대광역시 아파트 전셋가격은 전주보다 0.02% 떨어졌는데요. 대구는 전주보다 0.09%, 광주는 0.02% 하락했습니다. 세종은 전주 대비 마이너스 0.18%, 8개도는 마이너스 0.03%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8개도 중에서는 강원과 충북, 전북의 아파트 전셋가격이 전주보다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매매가도 매매가지만 전셋가격 상승세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인기 매물들은 씨가 말랐다고 하는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에 계약을 맺으면서 전셋가격이 계속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거기에 대기 수요는 주변 단지로 퍼져나가면서 전셋가 상승세를 더 부추기고 있는 거죠. 전셋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인근 단지 매매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방과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방아파트들의 미분양 사태 등을 초래한 공급 과잉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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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